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과 관련해 교황은 기꺼이 평양에 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파롤린 추기경은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다음 날인 19일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말한 것은 보도된 대로 사실이라며 교황의 방북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파롤린 추기경은 신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문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몇 가지 조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지역교회가 동시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원수와 그 지역 교회의 공식 초청장을 받은 뒤 방문을 결정합니다. 지역교회의 공식 초청에는 평양교구장 설이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남한의 주교들이 신자들과 함께 평양순환국제공항에 나가 교황을 영접하겠다는 의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티칸이 북한에 있는 유일한 천주교회인 평양장충성당을 합법적 지역교회로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국가 원수가 교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교회가 바티칸에 초청장을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일각에서는 교황이 이번에 관례와 조건을 뛰어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이런 종류의 여행은 진지한 준비와 숙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지 첫걸음에 불과한 이 사건, 즉 방북 요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교황 방북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근본적 기여는 뒷받침의 기여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교황은 정치 외교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라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평화의 사도로서 북한에 간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